네 아버지는 막노동꾼이었어 새벽에 나가서나? 그러면 한밤이나 지나서야 일당 몇만원을 치고 돌아곤 했어? 그리고 난 엄마를 존나 패는거야 자기가 그 모양 그 꼴인게 다 엄마때문에라면서 존나게 패고나서야 골아떨어지는거야 아니 그러면 어머니는 날 쥐어박았어 나만 아니면 벌써 도망가서 다른 놈 만나 잘 살텐데 나 때문에 도망을 못간다고 눈물 콧물까지 짜가면서 다행히 한번 더